소스와 이미 retool 밥 이거 먹고 싶어? 밥 줘. 아빠 이거 공깃밥인데? 아 진짜 이거 좀 줄게 어 그 사실 요즘에 최근에 그 굶주린 스틱 먹방을 하면서 좀 많이 먹었어요 사실 이게 굶주린 스틱 먹방만 딱 하고 안 먹으면 되는데 이제 맛있는 걸 먹다 보니까 내가 좀 잘못 돼가지고 또 왜 이거? 됐어 짜 꾸 짜 꾸 먹겠 이거 열심히 뭐 아 좋지 포컨트까지는 굳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진짜 하하하하하하 인쇄해 하하하 일단 라면 살이 먼저 딱 하나 넣어가지고 딱 이렇게 살에다가 다 포컨트까지는 굳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점심에 지금 다 100g 현미가 100g 먹고 저녁에 고소만 쪼꼼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우리 둘만 이거 먹고 있다는 거 아냐? 하하하하 자기도 먹고 싶다는 거 같은데? 하하하하하하 왜 너만 안 주냐 이런 거야? 하하하하 아 여기가 안 주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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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연아 왜 그래? 샤우팅이에요 갑자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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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런 거 어려운 거 없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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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야겠다 여기 졸리지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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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안 먹는데 안 먹는데 하하하하 딴 거 먹고 싶어? 하하하하 ست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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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 뇌넬곡가 아파야 돼 Drucks 손 That 하 새하는 자로 가세요 필등 한번 해 주. 필등 필등 음 저격 as 아빠 가위바ì해 아빠 가위바ì 악 skeptIC 너 인형 인형 바로 안 울잖아 왜 이렇게 울었어 서러웠어? 와 뚝끝이 있잖아요 이게 절 좋아해요 키운 보람이 나니까 힘들어 저 배신감 느끼는 표정 엄마 내일 퇴사한다 찐으로 사보네? 대단하지 근데 걔는 이제 약간 이런 거에서 보람 느끼지 문 닫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너네들이 있어 그럼 집 나가게? 뭐? 세아 14살 되면 아빠 운동복이랑 자기 옷이랑 같이 세탁도 안 하는데 아 그래? 아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달라지는 그런 아 이거 한번 콘텐츠로 짜야겠다 14년 장기 프로젝트라 아 14년 후에 제가 영상 올릴게요 14년 후까지 유튜브로 할 수 있으니까 아 망해도 망해도 제가 영상 올릴게요 14년 후에 오 루사 너 하연 딸이 아빠랑 빨래를 같이 돌릴 것인가 아빠 아빠 엄마 해봐 엄마 나 나간다 진짜로 너무 무서워 아 엄마 해봐 엄마 엄마 근데 딸은 원래 엄마도 딸이기 때문에 은진이는 나중에 성할 수 있다고 맞아 우리 이거 말 맞아 넌 달라야 돼 알겠어? 넌 달라야 된다고 넌 달라 넌 달라 넌 달라야 된다 알겠지 넌 달라야 된다 넌 달라야 된다 알겠지 넌 달라야 된다 알겠지 나중에 엄마도 또 가면 안된다고 알겠지 다이어트 지금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자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Speed 널 형 Group 아 2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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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